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전국에서도 충북이 최악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짙은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고, 얼마 전에는 아예 중국보다도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쪽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동쪽으로 가기 전에 정체되는 지형적 특성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진 흡입차 안에 있던 고운 가루가 포대자루로 쏟아집니다. 자루의 무게를 재니 무려 32kg. 흡입차 한 대가 4시간 동안 시내 주요 도로를 오가며 모은 미세먼지의 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3제곱미터당 27마이크로그램으로 서울, 경기를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도 102일로, 인근 대전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전국 1위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렇다면 충북이 국내 최악의 미세먼지 지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지형적 요인을 첫째로 꼽습니다. 충남과 수도권을 지난 중국발 미세먼지가 도내 동쪽을 가로지르는 소백산맥에 막혀 대기 정체가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지표면부터 상공 2km까지 머무는데, 바람이 약할 때는 해발 1000m 정도의 산도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 통로를 따라서 더 많은 오염물질이 축적되어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충북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오염되었다. 그런 상태에서 분지에 오염물질이 축적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6년 연구 용역을 통해 파악한 원인도 비슷합니다. 중국과 수도권, 충남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전체의 4분의 3인데 산맥에 둘러싸여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5년마다 실시하는 대기질 개선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첩하고 발빠른 대응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